여러분들,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30명이 되었습니다. 이걸로 어그로 큰 내 인생이 레전드다, 아주. 암튼 구독자 30명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얼공 그런 거 쓰지 마라, 오성이더라. 참고로 오성이는 제가 막 정한 구독자 예측인데요. 그냥 오성하고 비슷해서 한 번 지어보며 뭐 별이 다섯 개라는 좋은 뜻도 있고 이름이 좋으면 좋아요, 성의가 없어도 좋아요 부탁드림. 여담으로 부산에서 일렉시티 1을 처음으로 뽑은 게 오성 여객인데 한 번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적응해보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. 암튼 이벤트 좋은 거 있으면 댓글로 보고 어차피 댓글 안 달릴 거 그냥 좋은 거나 하자. 암튼 구독자 30명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많이 해주라, 오성이더라. 끄우우우우 7행 글씨 8행 e 글씨 läh 1행 7행 9회 8행 0 1행 2행 2행 1